나한테 뭐라고 그래? 일로와, 씨. 하지 마. 일로와, 씨. 야, 감히. 아, 진짜. 오징어. 야, 똑바로 조회가 기무소해. 아, 누구나 때려서 멈췄어, 지금. 바보들. 아, 이거 나 1등이다. 와, 이거 어렵다. 어렵다. 나 아니면 진짜 1등이네. 야, 나 이제 한 번만 1등 하면 끝나겠다. 어, 그런데? 에이. 야, 망했는데, 이거? 야, 망했는데, 이거? 이건 뭐야? 뭐야? 뭐야, 왕? 왕 가지고 오는 거야? 소희가 자꾸 내 전문 같아. 이거 뭐야? 뭐야, 왕? 왕 가지고 오는 거야? 왕 가지고 오니까 점수 오르네. 내 거야, 내 거야, 왕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보호해 줘. 나 보호해 줘. 나 왜 때려. 어, 나 어디. 야, 지금 진호적이 올라갔다. 죽어, 내려와. 뭐야, 형. 가산점이잖아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어, 공이 형. 이번에는 점수 다 딴다. 하지 마. 어, 역전 내겠는데? 오지 마, 오지 마. 나이스. 아, 아, 좀 오지. 노랭이를 봐. 야. 이거 어떻게 잡아? 나와, 김수혜, B. 나 어차피 형 400점 따갖고 6억. 아싸. 나 역전인데 한 번만 들어와. 아, 이거 하지 마, 김수혜. 한 번만 들어와. 아, 이거 하지 마, 김수혜. 그렇게 못 차냐? 끝, 끝. 나 끝. 못 차냐? 오케이. 자, 우와. 오, 춤춘다, 춤춘다. 세리머니. 자, 세리머니. 콩댄스 배우는 거 한번 가보자. 알았지? 아, 정말 너무 잘해. 아, 이 정도면 없어. 톨림팬스는 없어. 특별히 그럼 소혜가 돌리자. 소혜가 돌리고 앉아. 소혜가 돌리고 앉아. 자, 여러분 투명하게. 손 가만히 있어. 손 가만히 있어.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. 시청자 분들이 다 보고 있어. 다 보고 있어. 시청자 분들이 다 보고 있어. 다 보고 있어. 어? 진짜 콩댄스 배우기. 진짜 콩댄스 배우기. 그런데 제작진분들은 왜 벌칙할 때 누구한테 뭐 배우기려면. 나도 벌칙. 나도 한테 해. 김윤철한테 배우려고 해, 섹시오 댄스. 뭘 배우기려면 그 사람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얼마나 불금파한 거야. 콩댄스. 나 맞지 마. 자, 먼저 우리 콩이 형의 댄스 한번. 우리 애기야. 아니, 신기하네요. 진짜 어떠했냐. 아니, 신기하네요. 진짜 어떠했냐. 계속. 이 형 이동해놓고 왜 이러고 있어. 게임 잘해놓고. 야, 소혜가 이건 너 못 시키겠다. 자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소혜 시작. 나보다 더 경의를 해줘야 해. 진짜 제대로. 그거 아니라고. 이렇게 조절한다고 이렇게. 어, 포총전도 왜. 계속. 약간 숙여가지고. 자, 제대로 크게. 야, 우리 팀이 이겼다고 왜 이러고 있어, 형이. 우리 팀이 이겼는데 왜 형이 이러고 있냐고. 크로스로 형님. 수영재. deemed 좋다고. pequenaד신. 이렇게 흰색이 치우고 어깨 보고 thieves에 하는걸 들어가.